네, 죄송합니다. 선생님, 바꾸시면, 네. 아니, 아까 그 가져간 드레스, 아, 실장님, 아까 그 드레스 가져간 거, 제가 9시 출발하면 너무 빠르잖아, 네. 성적을 빠르게 그럼 할 수 있어? 됐어. 이제 책으로 가고 싶으셔드리면서 책을 가야 할 수 있어. 와. 은신해서 워낙 전용 하then 너라고 해결 수 있음이 많네. 지금 책임지연을 하고싶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